네, 글로벌 증시 돌아보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성공 주파수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명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미증시 3대지수 소폭, 오름폭을 키우면서 다오존스 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 이런 가운데 투자 시그널 더 높여봐야겠죠.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액침 냉각 기업 서브머, 뜨거운 관심, 애플, 시총 1위, 재탈환입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액침 냉각 1위 기업입니다. 서브머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액침 냉각 분야에서 인텔과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페인의 서브머가 다른 빅테크 기업들한테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냉각 시스템, 이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수냉식이니 공냉식이니 용어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우리 시청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최근에 냉각 시스템이 화두가 된 계기라는 것은 AI 산업이 개화가 되면서 AI가 연산을 더 많이 수용하다 보니까 서버에 가장 크게 발생되는 문제점이 열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 열이 단순하게 조금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서버의 효용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과열로 열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 열을 좀 식히면서 서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성능을 좀 개량시키거나 성능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련된 전체 유지 보수 비용의 45%가 열을 식히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 부분이 난제로 이슈가 좀 부각이 됐던 거고요. 그동안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는 방법들은 공기를 차갑게 해서 서버에 열을 식히는 공냉식, 공기를 냉각시키는 공냉식 기술이 있었고 여기다 해서 물을 통해서 냉각시키는 수냉식 기술. 그래서 공냉식은 공기를 차갑게, 수냉식은 말 그대로 물을 차갑게 해서 서버를 냉각시키는 그래서 두 가지 기술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최근에 냉각 기술도 수냉식 기술 안에서도 액체가 기기에 닿았다 보니까 기기가 전기랑 닿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서버의 어떤 성능들이 거의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서버 자체가 굉장히 파손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두 가지 기술 모두 다 직접 냉각이 아니라 간접 냉각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건데 이걸 비전동성, 전기를 통하지 않게 하는 가상의 액체에 담가서 서버를 냉각시키는 직접 냉각 방식인 액침 냉각 기술들이 좀 부각되면서 이 기술이 최근에 어떤 이슈로 좀 부각이 됐는데 서브마이크 같은 경우는 스팸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액침 냉각 기술에서는 글로벌 기술력 관점에서 이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기존의 인텔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가 이후에 지금 대리라든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협력 관계를 좀 확대하겠다.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공략들은 향후에 엔비디아 칩을 받아서 AI 서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액침 냉각 기술 도입을 통해서 서버의 냉각을 냉각 기술을 순행식 기법을 활용한 액침 냉각 서버를 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내지는 기대감들이 좀 크게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액침 냉각 기술을 통해서 열을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에 관련돼서 해당 부분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어떤 우리가 뉴스를 좀 접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공법이 어떤 게 더 좋고 나쁘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향후의 어떤 기술 고도화에 따라서 적용할 수는 좀 다 달라지겠지만 아직은 공략식 기법들이 우위에 있지만 점진적으로 순행식 공법 내지는 액침 냉각 기술을 활용한 서버 냉각 기술들이 조금 더 보편화되고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서브모라는 기업의 승기를 잡고 있으면 향후에는 SK하이닉스랑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액침 냉각 대장주로 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르게 봐야 되고요.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해당되는 액침 냉각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 서버 양이 탑재되는 향후의 서버에 대한 방향성을 액침 냉각에 준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로 부품을 고도화한다든가 액침 냉각 서버에 맞는 규격의 부품들로 재원을 좀 바꿀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더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경우에는 지난번 엔비디아의 엔비디아의 칩에 대해서 차세대 칩, 블랙웰을 좀 탑재하는 어떤 적용 기술에 대해서는 냉각 서버를 통해서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해당되는 어떤 기술을 좀 공개한 바는 있었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엔비디아의 어떤 기술력들 최근의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냉각 시스템 특히나 액침 냉각 기술을 검토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좀 권고했다라는 어떤 기사들도 나오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액침 냉각이라고 표현한 것보다는 순행식 기술 그러니까 최근에 공기를 좀 차갑게 하는 방식보다는 이게 열 관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순행식 공법으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서버를 좀 냉각시키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좀 유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순행식 공법의 단점도 사실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보니까 직접적으로 관리가 좀 가능할 수 있는 액침 냉각 기술들이 조금 더 고도화되면서 탑재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참 시장에서는 이 냉각이란 모멘텀으로 지난번인가요? LG전자도 엄청 몰랐을 때가 있었어요. 냉각, 액침 냉각이라는 섹터는 더 계속해서 모멘텀 갖고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 이어서 애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현지 시간 8일이죠. 어제쯤 애플이 역대 최고가를 다시 한 번 달성을 했습니다. 미국 시총 1위 자리를 재탈환한 건데요. 227달러로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 현재 애플이 0.07% 강부하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기세 계속해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도 지금 현재 아까까지만 해도 마이너스권이었는데 지금 현재도 227.9달러. 사상 최고가죠. 이런 기세가 계속해서 단기적인 어떤 수급 이슈에 부각이 아니라 조금 더 시총 1위 자리를 좀 더 굳건하게 갈 수 있는 어떤 방향성들이 애플로 하여금 좀 제기가, 제시가 좀 되고 있는 흐름들이 아닌가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에 1위를 25일 만에 차지했다라는 기사가 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애플이 단기적인 어떤 실적 기대감보다는 하반기 성장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더 부각이 되는데 우리가 좀 알고 있던 것처럼 최근에 아이폰 1호 모델이 중국에서 다시금 판매 호조를 좀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디스카운트 정책들이 통하고 있고 대기 수요가 갑자기 가격이 좀 더 할인 효과가 크다 보니까 중국 안에서 판매량이 크게 좀 증가됐던 측면들이 하반기 아이폰 1호, AI 전환이 탑재가 되는 아이폰 1호 모델이 판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이뤄지고 출시가 좀 더 가시화가 된다면 교체 수요죠. 우리가 갤럭시 S24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었죠. 스마트폰이 그냥 같은 스마트폰인데 AI 기술을 탑재했다고 하니까 관심은 있었는데 사실 이걸 살까 말까 굉장히 초기에는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AI 기술을 일부 활용해서 요약도 되고 사진의 편집 기술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기술들이 흥미를 좀 이끌게 됐고 이 부분이 내가 보유했던 스마트폰을 이제 좀 바꿀 때가 됐다라고 했던 교체 수요가 증가되면서 삼성전자가 1분기에 단숨에 스마트폰 출하량 1위, 시장 점유율 1위를 다시금 재탈을 해냈던 계기로 좀 작용을 했었고 물론 언팩 행사를 좀 앞두고 있으면서 하반기 폴더블폰 전략이라든가 뉴 디바이스에 대한 출시 전략들이 좀 남아있지만 아이폰의 경우에는 사실상 기존 모델 그리고 AI에 대한 전환 가속화가 아마 3분기부터 본격화된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월가로 하여금 최근에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는 계기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지난달에 발표됐던 애플의 개발적 컨퍼런스에서는 그 당시에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내용들을 보면 삼성전자 기술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게 하나의 이슈였고 그때 사실 애플의 주가가 좀 급락을 했다가 그 다음날 다시금 반등을 하면서 현재까지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모건 스탠리가 오히려 애플의 하반기 AI 전환을 특히 더 주목을 해야 되고 목표 주가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최근에는 오히려 목표 주가가 260달러까지 좀 재개됐는데 많게는 275달러까지 좀 상위했던 부분들 최근에 어떤 주가 추이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한 250달러 돌파가 가능할 수 있는 수급 측면들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치 중인 상황에서는 하반기 전략에 대한 기대감들을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7월 24일 애플도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여기도 해서는 아이폰 1호 모델이 얼마만큼 약진적인 어떤 판매 후조가 좀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여기 관련된 스마트폰의 추라량 내지는 시장 점유율을 통해서 우리가 하반기에 애플이 다시금 스마트폰 시장 1위에 좀 등극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기대감 내지는 수요 기대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애플의 하반기 어떤 주가 전망 추이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애플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시장이 이 아이폰에 열광하는 이유가 이번에 AI 기능이 도입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유럽에서는 또 이 부분이 빠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거기서 좀 판매가 부진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이쪽에서는 여파가 없을까요? 우선 제가 항상 좀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특히나 미국 증시는 이상한 노이즈 이슈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단기에 흔들리지만 이게 지속성은 없었어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독가점 때문에 전체 매출의 10%를 과징금을 때린다? 그런데 엔비디아 주가 어떻습니까? 탄탄하네요. 오늘도 탄탄하죠. 132달러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걸로 인해서 흔들려서 이런 걸로 인해서 조종을 받는다면 과감하게 매수하는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 당시 EBS도 중과가 충분히 상향을 좀 했는데 마찬가지로 애플이 하반기에 AI라는 이 산업의 전환을 가속화되었던 시점 그래서 아이폰의 경우에는 매니아층이 굉장히 두텁죠. 그래서 아이폰 이런 모델이 안 팔렸던 배경들은 특히나 스펙업도 없었고 가격적인 측면에 대한 매력도 아니면 사양에 관련된 매력도가 크게 사실상 기존의 아이폰 유저들이 좀 느끼기에는 체감하기에는 아이폰 1호 모델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인다라는 인식은 없었는데 아이폰 1호 모델의 경우에는 AI 기능이 탑재가 되고 여기에 관련된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탑재가 된다. 여기 통역 서비스도 있고 서치 기능도 있고 다양한 기술들이 좀 더 도입이 되면 아이폰 유저들은 이번을 기회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맞먹는 그런 대기 수요자가 굉장히 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를 더 부각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쪽으로 보이고요. 유럽에서 미국에 관련된 어떤 규제 부분들은 사실상 뭐 트집 잡기가 아니라 독점적 규제 행위에 관련된 이런 법령들이라든가 규제 행위들은 뭐 유럽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점에 관련된 이슈에 관련돼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 그런 이슈들이 좀 부각되면서 시정 조치가 있을 때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해당되는 내용들을 잘 피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영향들은 저는 단기적인 노이즈 이슈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EU의 빅테크 반독점 관련된 이슈들은 단기 조정으로 그칠 뿐이지 길게는 모멘텀 갖고 갖지 못한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 시원한 액침냉각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서요.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액침냉각 관련 주 최근 흐름 궁금하거든요.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 지금 뭐 국내의 경우에도 있고 해외의 경우에도 있는데 일단 뭐 미국 증시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좀 살짝 좀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좀 언급을 좀 들었어요. 지금 오늘 뭐 서브모라는 갑자기 처음 듣는 기업 이 회사, 스페인 회사가 갑자기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나? 그런데 우리가 미국 증시에 좀 상장됐던 기업들 대표적인 종목은 뭐 버티볼딩스가 있죠. 이 회사는 공냉식 기법을 통해서 공기를 차갑게 해서 열을 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이 이후에 수냉식, 물을 차갑게 해서 간접적으로 열을 시키는 이런 기술을 현재도 좀 보유하고 있는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특이한 부분인데 사실상 이 공냉식과 수냉식 여기에 대해서는 냉각률을 냉각률, 우리가 비전독성 액체라고도 불리는데 냉각률을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서버에 열을 시키는 방식에 관련된 부분들에 관련된 특허 기술도 버티볼딩스가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 센터형 서버에는 아직 직접적으로 해당 기술들이 좀 더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인 어떤 테스트, 그 다음에 어떤 칩이라든가 적용 어떤 사양 요건들을 다 종합적으로 테스트를 한다면 저는 한 단기 내내는 액체냉각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서버가 굉장히 시장이 큰 대안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 있고요. 지난해 컴퓨터스 2024에서는 슈퍼마이크로컬러 컴퓨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로부터 AI 칩을 공급받아서 서버를 공급하는 회사 이 정도만 인식을 했는데 이 회사가 액침 냉각 서버를 현재 공개를 했죠. 정확하게 액침 냉각 기술인지 순행식 공급법을 통한 순행 서버인지 여부는 아직 사양 스펙에서는 최종적으로 확대해서 공개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정확하게는 물을 통해서 서버에 냉각을 시키는 냉각 서버를 공개를 했다는 관점 이 부분은 블랙엘부터 적용을 한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주목해볼 포인트고 향후에 엔비디아의 어떤 요구 사항들 요구적인 어떤 스펙 사항들도 우리가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차세대 칩에 적용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 향 서버에 공급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냉각 서버 위주의 어떤 재편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액침 냉각은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 성장해 나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국내에서 순행식 이야기를 쳐보면 한중 NCS라는 기업이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순행식 쪽을 이쪽을 바로 밑으로 보면 좋을까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이 회사는 현재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매출보다는 ESS에 적용되고 있는 냉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기술력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착각하고 있는 냉각 시스템의 우리나라 독보적 이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딘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LG전자예요. 아, LG전자. 그런데 LG전자의 공조 시스템은 단순하게 공기를 좀 차갑게 하고 에어컨 정도 만드는 이 정도만 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러라고 보유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가장 공조 시스템, 여기 관련된 열을 데이터 센터 향에 직접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냉각 시스템을 가장 크게 기술적으로 진보적으로 반영시키고 있는 기업이 LG전자이기 때문에 해당된 매출 포지션의 경우에는 전체 냉각 시스템의 25%, 향후에는 30%까지 그 비중은 데이터 센터 향으로 들어가는 비중. 그래서 LG전자가 전장도 주목을 해봐야 되지만 데이터 센터 향과 관련된 냉각 시스템에 대한 공급도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2025년도 해당 파이가 한 1조 원대 매출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제 곧, 이제 갓 사실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되는 기술의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향도 있지만 국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급 매출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해당되는 기술의 단기적 관점에서는 한 5조에서 10조 원가량의 시장 파이는 좀 구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그런 부분들, 종합적인 어떤 모멘텀들을 고려해 보면 현재도 굉장히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들을 미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칠러 이야기해 주시니까 생각난 게 몇 달 전에 LG전자가 미국에 칠러 수주한다고 해가지고 모멘텀 크게 안고 주가 상승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찌 됐던 LG전자는 전장 사업도 있지만 냉각 시스템 쪽으로도 계속해 복선을 그려나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국내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투자 시그널 높여 볼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디데이 삼성 갤럭시 언팩 2024 파리 개최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10일이죠. 내일입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신규 폴더블폰을 공개할 예정인데 이와 함께 갤럭시 링이 처음으로 함께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여기서 기대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우선 갤럭시 언팩 행사를 보는 두 가지 측면들이 있어요. 하나는 식상하다. 이미 CS 2024에서 관련된 기대감들을 다 소멸이 그렇죠. 많이 선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좀 특화된 부분이 있을까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해당된 디바이스에 대한 예상되는 판매량 폴더블폰이라든가 차세대 디바이스가 얼마만큼 시장이 많이 팔릴까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기대효과들인데 세부 스펙들은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기능들은 공개가 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갤럭시 S24의 경우에는 폴더블폰은 아니었죠. 기존의 어떤 기능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되시는 부분들이 아직 세부적인 어떤 스펙 공개는 되고 있지 않지만 해당된 폴더블폰은 S24와 대비해서 오히려 AI 기능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디바이스예요. 워치라든가 갤럭시 링의 경우에는 스펙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생체 리듬을 좀 더 빨리 익힐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시계 방식은 사실 우리가 이걸 차고 잠을 자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면 상태에 대한 어떤 헬스케어 해당의 어떤 신체 리듬을 좀 측정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반지라는 것은 끼고 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의 생체 리듬이라든가 나의 헬스케어 특화된 헬스케어에 대한 서비스를 좀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가장 크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역시 실적입니다. 우리가 2분기 삼성전자의 잠적 실적을 보면 전체적인 스마트폰 관련된 출하량이 증가됐고 여기 관련된 영업이익이 아직 확정 실적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한 2조 3천억 원에서 많게는 3조 원까지의 영업이익이 좀 예상됐다는 부분들 굉장히 좀 비약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은 AI라는 부분들 때문에 영업이익의 확장치가 더 크게 좀 작용을 했던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 전체적인 어떤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 포인트가 좀 조사한 게 있었는데 1분기에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삼성전자가 화의를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1위에 등극했다. 이 부분은 하반기에 폴더블폰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금 신규 출시된다는 기대감 여기에 AI가 접합이 돼서 판매량들이 좀 더 크게 증가가 된다면 중국과 1위 격차는 조금 더 벌어질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포인트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중국 얘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화웨이도 그렇고 샤아미도 그렇고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폴더블폰을 정말 저가에 대거 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 타격받지는 않을까요? 우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격차인데 AI 기술을 적용시켰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사실 우리가 폴더블폰을 볼 때 이 폰을 쓰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접히는 부분이 조금 뭔가 완전 평탄하지 못하고 약간의 이질감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무거웠다는 거 그다음에 굉장히 폰이 뜨겁다는 그런 단점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휴대폰이 넓게 쓸 수도 있지만 가벼워지고 오히려 이런 접합 부분에 대한 어떤 불편함들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기술로서 계속해서 좀 고도가 될 텐데 아마 이번에 발표될 폴드폰 6라든가 Z 플립 6의 경우에는 사실 해당된 어떤 외형에 대한 규격도 많이 얇아졌고 접합 부위도 많이 좀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판매량 관점에서는 조금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사전 판매 같은 것들에 대한 흥행 기대감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하반기에 그래도 흥행 돌풍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아이폰 16 모델도 9월달에 출시가 되죠. 그래서 7월에 먼저 폴더블폰에 대한 신규 모델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3분기 기점에서 스마트폰 출혈 경쟁들을 좀 더 심화가 되는 관점. 그래서 단기간 아이폰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조금 뺏길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체 파이의 부분은 교체 수요라는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한다면 그 이전보다 스마트폰에 대한 출혈함과 오히려 시장에 대한 캡화는 더 늘어난다는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과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승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사전 판매 몇 대 몇 대 하면 이제 또 주가가 오르는 일도 있었잖아요. 계속해 해당 뉴스플로우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 내일장에는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파이넴텍을 저는 가져왔는데요. 일단 갤럭시 S의 언팩 행사가 내일 개최가 되죠. 플러스 8일 스크림이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강조된 어떤 체크 포인트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기보다 여기서 공개된 스펙이 정말 시장에 관심을 이끌기 충분하다면 하반기 실적과 연계돼서 이 기업의 외형 가치가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좀 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상의 경우에는 폴더블폰의 내장 힌지를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지난 1분기 실적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전체 매출 퍼션의 80%는 삼성전자형 폴더블폰의 내장 힌지를 공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폴드6, Z플립6에 들어가는 외장, 외장용 힌지의 양산 승인을 이번에 최초로 허가를 받게 되면서 하반기에 외장용 힌지까지 공급을 하는 이슈가 부각이 됐는데 내장과 외장 힌지를 모두 공급하는 유일의 업체가 바로 파인 엠텍이다라고 좀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매출 포지션의 80%가 내장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하반기 판매량들에 연동되는 부분들에 대한 전체 매출 포지션의 외장 힌지 비율을 10% 미만 한 8에서 많게는 10%까지 상향될 수 있다는 측면들을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오히려 수요를 가는데 이슈들이 말끔하게 좀 해소되는 이슈에서 삼성의 이원화 정책의 가장 큰 수혜로 부각이 된다면 파인 엠텍의 외장 힌지 점유율은 극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겠습니다. 올해 전체 매출 포지션의 경우는 44%, 영업이익이 82%에 대한 증인 모멘텀을 우리가 좀 감안해 보면 현재 주가, 시가총액이 전일 기준 3,400억 원 규모고 오늘도 3% 상승을 이끌었지만 저는 추가적인 한 4,000억에서 5,000억 가량의 시가총액은 산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가는 한 9,600원 미만의 분할 매출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단기적 목표가 1,200원 그리고 손절가 8,6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파인 엠텍 소개해 주셨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짧게 인벤티지 랩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번에 펩트로운도 그렇고 수익률 왕이세요. 거의 지금 리뷰 부탁드릴게요. 우선 지난주에 공략주로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었고 오늘 장중에 18,000원 신고가 신고가는 아니죠, 18,000원 지난 9월 국가를 좀 갱신하지는 못했지만 단기적 목표가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18,000원을 오늘 좀 터치를 하고 이후에 상승폭을 좀 반납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인벤티지 랩의 경우에는 장기지석형 제형 약물질이라는 게 단기적 어떤 재료 소멸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기술 이전에 관련된 성과들을 주목해볼 때 계속해서 조정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벤티지 랩 조정시 조금씩 담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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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